아니 가방이 왜 필요해 무겁지가 않은데 그래도 방금 쪼는 거 봤잖아 그래도 필요 없어 지금 나 구상 본 것도 아까워 죽겠어 독한 년이라니 독한 여자로 하지마 좋아요와 구독 뭐 아 아 아 24일 나 24일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 나 까먹을 거 멀리 가야 돼 아무도 안 오는데 가야 돼 오면은 뺄 거야 오냐? 안아 안아 온다 너가 빼라 근데 낙하산 보이지 얼마나 빠른지 패스 패스 100개 음 이거 슬랩 3초기 됐다 300개 구상도 하나 챙겨가자 이제는 사람을 죽여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시체 총알 몽성이를 먹으면 돼 뭔 말인지 알지? 시체에서 먹는 첫 140개가 하나거든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에 있는 140발을 먹고 시작하면 돼 그것처럼 해보자 노파밍으로 치킨 먹음 2등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3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 뒤에서 잘 안오니까 뒤를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있으면 웬만하면 안 걸릴 거야 ESP 아닌선 찰떡이다 사람 발견 쇼핑 쇼핑 음 아 왜 안 겹쳐져 있어 아 왜 총알 안 겹쳐져 있어 총알 먹어야 되는데 일단 44발 이거 먹을게요 그리고 700개 이거까지 가져가자 26명밖에 안 나갔어 진정해 이 친구들 아니 가방이 왜 필요해 무겁지가 않은데 그래도 방금 쫓는 거 봤잖아 그래도 필요 없어 지금 나 구상 본 것도 아까워 죽겠어 북한년이라니 북한년이라니 북한녀자라 하지마 근데 ESP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자 여기 밖에 좋지가 않아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시체 잡아도 잘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우와 최악의 결과다 우와 달려나 당장 내가 부트캠프가 아니길 바랬는데 부트캠프로 걸려서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좋지 않다 집에도 있을텐데 이거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안좋다 헉 헉 시체 뭐야 시체야 누워있는거야 저거 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그거냐 여태 둘 우리 하나씩 먹어야겠다 샤워 됐다 쇼핑 와이 은 헉 하 이럴때는 2판 4판 옥상인가? 하이 아 너 무서워서 왔어 수르탄? 가자 가자 안돼 Y자랑 무조건 싸워야된다 슬슬 진통새 먹어도 되는거 하긴 상추집에 있다 올라갈 루트는 허구해도 흑 까비 별소리 좋았어 총알 열어만 볼까 5명 그래 좋아 싸워서 좋았어 4명 헉 나이스 올라가야겠다 이거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두명은 찾은거 같은데 한 명이 어딨을까 방심하면 안돼 헉 산쪽에 있나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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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그치 어디로 붙지 다음 자기가 여기 가면 들어오기 힘드니까 이런데 붙어있을까 수르탄 하나 까고 소름넘 칼이 were 방에 들어왔다. 방에 들어왔다. 방을 못 쏘네, 근데 이거. 됐다. 방에 들어왔다. 방에 들어왔다. Q. 나이스 아.. 잡겠다 나이스 GG 유하 와 엄청 떨린다 나이스 4천개 성공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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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멋있어 나 너무 소리 떨려 나이스 치즈 아 월미션도 올릴 수 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